산과 죽음은 동전의 앞뒷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죽음을 직시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건 머리로는 잘 이해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우리 주변에서 죽음을 자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기는 그렇게 쉬운 것 같지가 않습니다 대화 중에 누가 죽음이라는 단어를 꺼내면 듣는 것도 싫어하고 보는 거 입 밖에 내기도 싫어합니다 그만큼 죽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부정, 디나열하고 외면, 혐오의 감정이 짙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어느 종교학자는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평소 죽음에 대해서 완전히 방치가 되어 있다가 죽음이 닥치면 벌렁 나자빠진다 이런 말을 하는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의 변화를 요약을 했습니다 1951년에 미국의 사진작가 유진 스미스가 찍은 장례식 전야라는 작품입니다 스페인 마을에 산 노인이 가족과 마을 사람, 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을 맡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마 60여 년 전이면 스페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이 집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죽음이 일상사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마지막 삶을 보살피는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죠 과학이 발달하고 또 생명연장 의료기술이 발전하게 됨에 따라서 오히려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게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마무려서 의료진도 죽음이라고 하는 게 삶을 마무리하는 하나의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치료의 실패나 의료의 패배로 보는 경향이 짙어지게 된 것이죠 많은 분들이 죽음이 뭐냐 물어보면 이렇게 잘 있다가 이런 건물이나 집안에 정전되면서 그냥 깜깜한 상태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죽음은 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열린 문으로서 다음 차원으로 이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죽음관이 있겠습니다 인류에게 집단의 의식의 개념을 알려준 스위스의 정신과의자였던 칼 구스타프의 용은 수제자였던 폰 프란시 여사의 불통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뭔가 알 수 없는 세계로 가는 것이다 용 자신도 생전에서 썼던 편지에서 보면 죽음의 저편에서 일어난 일은 말할 수 없이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보통 상상이나 감정이 제대로 파악하기조차 어렵다 이런 말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의료현장에서 했던 것은 엘제베스 키블러 로스 박사인데요 죽음악의 효시라고도 불리우는데 로스 박사는 주로 어린애들의 임종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고치벌레 형태로 된 헝거빈형을 갖고 다녔는데 헝거빈형을 뒤집으면 아름다운 날개가 달린 나비로 변하는 이런 인형을 죽어가는 애들한테 보여주면서 인간의 육신은 영혼불매의 자아를 둘러싼 껍질이기 때문에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차원의 이동일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죽어가는 애들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육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돼서 나비처럼 날아가버리는 게 죽음이 되겠고 불완전 분리됐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근사체험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Near Death Experience라고 해서 Andy 이라는 약자를 쳐서 죽음의 체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는 심장박동이 정지되었다가 심폐소생술 등으로 다시 살아나서 의식이 없었을 동안 겪은 체험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물론 다시 살아난 사람의 모두가 경험하는 건 아니고 일부가 하게 되죠 10 내지 25% 정도가 하는데 현대과학이나 의학의 입장은 의식은 뇌가 만들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뇌파가 없을 때 즉 뇌활동이 없을 때 뭘 보고 듣고 하는 체험이나 기억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게 과학 근본주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근사체험을 보면 뇌활동이 없을 때 무언가를 보고 듣고 하는 이런 체험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걸 보면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게 뇌와 무관할 수 있겠다 이걸 증명하는 이런 체험적인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연구에 물고를 튼 것은 Raymond Moody Jr.라는 의사인데요 강아일도는 학생 중에 이런 체험자들이 여러 곳 있다는 걸 알고 8년 동안 150명 이상을 직접 만나서 경험을 기록한 게 75년에 나온 라이프 애프터 라이프라는 책입니다 여기 보기에는 수많은 이런 체험자들의 경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의 멋던 환자가 자기가 죽어있던 동안에 의료진에 했던 얘기를 다 기억을 하고 있더라 또 의료에 대해서 잘 모르는 환자인데 마치 소생스러운 모든 구체적인 과정을 옆에 앉아서 지켜봤던 것처럼 전부 기억을 하고 있더라 또 의료진이 입고 있던 가운 명철에 있는 이름까지 기억을 하고 있더라 이런 사례들이 다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란셋이라는 유명한 의학학술지가 있습니다 2001년에 이런 논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신박동 정지우 회생한 사람에서 근사체험 네덜란드에서 연구인데 여기 10개 병원이 공동 연구해서 344명의 심장에 멎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18%인 62명이 이런 체험을 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10가지로 나눴는데 체외이탈하고 터널 통과하고 밝은 빛과 교신을 하고 이미 이 세상을 떠난 가족을 만나고 자신의 생을 회고하고 이런 체험들이 다양한 퍼센티지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밝은 빛을 보는 건 물론이고 교신, 커뮤니케이션도 한다고 합니다 그때 밝은 빛이 물어보는 내용이 있는데 얼마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을 하고 지혜를 쌓아왔는가 이런 걸 물어본다고 이 체험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또 자신의 생을 회고하고 수십 년간의 자신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면서 전부 다 되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이때 특이한 것은 자기가 살아오면서 가해자로 남을 피해 줬을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입장이 다 되본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런 체험이 삶에 어떤 변화를 줬나를 2년 뒤, 8년 뒤까지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사체험을 했던 23명 또 죽었다 살아나긴 했지만 체험이 없었던 15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각 체험을 점수화해서 총 점수의 학계로 비교를 해본 거죠 보시게 되면 대부분 근사체험자 그룹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타인에 대한 이해하고 인생의 목적을 이해하고 또 영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마이너스 표시로 그렇게 감소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상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커졌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의 체험일 수가 있을 텐데 체험자들의 삶의 8년 뒤까지도 영향을 줄 정도였으니까 아주 삶의 심대한 변화를 줬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영적인 현상을 알아보기로 하죠 삶의 종말 체험입니다 임종을 맞는 사람이 먼저 세상 떠난 가족이나 친제의 마중을 받는 또는 임종자가 멀리 떨어진 공간에 있는 지인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는 이런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임종 환자를 많이 보는 신무자들은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으로 임종자 본인이나 가족들한테 아주 편안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걸 마지막 선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1926년에 윌리엄 바르시라는 이분은 아일랜드 왕리과학원의 물리학 교수였었는데 한 환자가 임종시에 보던 환영, 비전의 충격을 받고 이런 걸 조사해서 죽음의 자리에 나타난 환영들 데스벳 비전이라는 책을 출간을 하게 됩니다 주인공은 자기 임종이 임박해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하고 3주일 전에 죽은 동생의 마중을 받게 된 겁니다 동생이 3주일 전에 죽었지만 아무 얘기를 해주지 않았던 건데 이때 나타난 망자의 영혼은 삶의 절정기 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게 임종기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런 걸 안다면 무엇보다 환자를 위축시키지 않고 격려하면서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중요한 아이입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초등학교 한 5학년 때부터 이런 죽음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히블롤로로스는 인간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5단계 이론을 제창한 걸 유명합니다 처음에 부정하고 분노하다가 타협을 거쳐서 우울의 단계를 거쳐 마침내 수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꼭 재수없고 끔찍스럽고 괴롭고 이런 게 아니라 삶의 일부이고 오히려 마지막 성장의 기회 또 다른 차원의 이동이라는 관점을 가지면서 아래에 있는 메멘토몰이를 자주 상기하는 거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다는 걸 알게 됨으로써 오히려 죽음을 직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상에 머물렀던 시선에서 벗어나서 나는 누구이고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삶이 무엇이고 살아갈 이유가 뭔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런 근원적인 궁금증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얘기를 합니다 몇 년 전 전 세계 40개국 대상으로 죽음의 질을 조사해봤더니 영국의 1위로 조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바닷건이었었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죽음의 질이 바닷건인가를 알려준 사건이 2009년도에 원법재판소에서 있었습니다 당시 학교 주변에 낙골당 건축을 불화하는 판결을 대법관 9명 중 5대 4로 내렸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 사회가 아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정사가 크다 또 눈물을 흘리는 유가족 보여준 건 아이들 교육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거다 집값 떨어진다는 판결만에는 없었지만 이런 것들이 아마 크게 작용을 했을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학교 주변에 낙골당이 건축이 되면은 학생들한테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죽음 교육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런 걸 박탈해버린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거 제가 경험한 사례입니다 68세 남자분인데 최장암 진단 날에 개복 수술을 했는데 이미 다 퍼져서 완치를 위한 수술이 불가능했던 그런 사례죠 그런데 문제는 이분의 가족들이 이분이 말기암이고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본인에게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다 알고 의료진도 다 하는데 본인만 모르는 가운데 매일매일 상태가 나빠져갔습니다 수술 받은 지 한 달째 된 날 양쪽 폐로 암의 전이가 심하게 일어나면서 사흘대 의식을 잃고 세상을 떠났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한 달 정도면 중요한 사건들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완전히 박탈해버린 거죠 이런 사건 요새도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이렇게 떠나보내고 나면은 후회와 회환이 두고두고 남죠 비밀로 하더라도 환자 본인이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환자가 느끼는 것은 참 고맙다가 아니라 배신의 감정을 느끼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다음은 미국 내과학계제 신뢰 논문을 소개해드린 것은 이 논문이 특별하기 때문에 의사 몇 사람이 쓴 게 아니고 말기아 환자 본인들, 그 가족들, 3자가 모여서 여러 번 회의를 해서 좋은 죽음이 이걸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죠 통증을 잘 완화, 조절하고 명확한 의사결정, 죽음을 잘 준비하고 작별 인사를 잘하는 거다 그런데 네 가지는 이해가 되는데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좀 특이하면서도 신선했습니다 다섯 번째가 다른 사람에 대한 기여를 통해서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존재감을 느끼는 게 좋은 죽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이죠 이끼루라는 영화입니다 일본말로 살다 살아있습니다 내용은 죽는 내용이죠 주인공은 시청 직원입니다 속이 아파 위장량 먹으며 지내다가 병원에 가봤더니 시안부 선고를 받게 되죠 이 통보를 받은 집에서 술도 마셔보고 도박도 해보지만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죽기 전에 무슨 일이든 하고 죽어야 하는데 뭔지 모르게 해서 하다가 방치했던 주민민원서류를 재검토합니다 마을에 버려진 공토가 있고 자기 담당 구역 내 웅덩이가 깊게 패여 있어서 비가 많이 오면 물웅덩이가 깊게 생기고 파리목이 들끓으니까 이거 위험 아닌가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는 게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데 진행이 되질 않습니다 주인공이 직접 나서서 많은 시련 끝에 마을 주변의 수건인 어린이공원이 완성이 되고 개장 전날 주인공이 눈 내리는 방 공원에서 그네를 타면서 숨을 거둔다는 게 영화의 짧은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알퐁 스테켄 신부는 영화에 대해서는 주인공이 죽음에 임박해서 타인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었고 죽음에 직면하므로서 비로소 보다 바르게 살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상가 에머스는 진정한 성공이 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돼지를 키우든 바칠 갖고도 뭘 하든 간에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처음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떠나는 게 진정한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인공의 정의에 보면 말기암 진단받기 전까지는 주인공 입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거의 미일화 같은 무의미한 삶을 살았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시안부 선고 받고 나서 얼마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진정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말기암 환자 일부는 보통 사람이 갖지 못하는 특별한 안경을 갖게 된 이걸 통해서 사물에 참된 모습 보다 깊은 가치를 보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형노를 수십 년 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파악했어요 그러나 그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 것은 자신의 삶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이죠 아이라바욕은 미국의 완화의료 전문입니다 암을 비롯한 많은 환자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아름다운 죽음의 조건으로 네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과 고맙다는 말 용서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작별 인사를 잘하는 게 아름다운 죽음의 조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우리들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가난 말기를 임종 임박한 남편을 간병하고 있는 어떤 여자분하고 남동생을 위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보 제발 죽지 말고 날 또 하지 마세요 하고 붙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강의를 듣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어서 여보 내가 걱정 말고 아프지 않은 곳으로 어서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 듣고 고통으로 일그러졌던 남편 얼굴이 편해지면서 바로 떠나가더라 장례식 끝나고 한 달 지나서 만났을 때 당신의 상황을 저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임종 임박한 남편이 아무도 못 듣는 아주 좋은 음악소리가 들린다고 했고 또 먼저 세상들한 지인이 병실 문 앞에 있다면서 굉장히 불안해한 눈치였는데 마중을 하러 온 거니까 편안하게 잘 받아들여라 이렇게 격렬하면서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프랑스의 샤르덩 신부는 우리는 영적인 체험을 한 인간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고귀한 영적인 존재인데 지금 인간이 된 체험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소개해드렸던 죽음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중요한 영적인 현상인 근사점, 삶의 종말점 이런 걸 보면 죽음이 꽉 막힌 벽으로 소멸하는 게 아니고 열린 문으로서 옮겨워합니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17년 우리나라 통계에 의하면 10대, 20대, 30대 젊은 층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또 노인층에서의 자살 일도 OECD9가 1위죠 젊은 사람, 노인들 자살을 많이 하는 바탕에는 죽으면 끝이지 뭐하는 게 깔려 있는데 절대로 끝이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 합니다 자살 몰고한 어려운 상황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대로 갖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런 걸 얘기해줘야만 효과적인 자살 예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가족 구성원과 면 사별 육체는 소멸했지만 육체의 근본이 됐던 의식체 이거는 다른 차원으로서 이동하고 영속적으로 존재한다 이런 걸 알려줌으로써 깊은 슬픔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10년 전에 사진을 찍어놓자 해서 영정 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지나서 찍은 작년 사진입니다 제가 작년에 방광암 진단을 받고 8월 말에 큰 수술을 하기 전에 몇 차례 항암 화환교폭을 받으면서 얼굴이 퉁퉁 벗을 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죽음도 저한테는 강 건너 불구경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발등의 불이 된 것이죠 46년에 위그 사진자가 유진 스미스가 찍은 이런 제목의 사진입니다 두 자녀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찍었는데 저는 이 사진을 죽음은 소멸이 아니고 옮겨갑니다 하는 얘기를 할 때 즐겨서 사용하고 합니다 옮겨가기 전에 할 일이 바로 이것이죠 매일매일 살면서 마음이 원하는 걸 놓치자는 가장 방법을 하나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새가 어깨에 안이자 있다 관상하고 새한테 매일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이 내가 죽는 날이냐 새야 난 준비됐니? 바랐던 대로 인생을 살았니? 되고 싶던 사람이 됐니? 하면서 매일매일 아침 새에게 물어봄으로써 마음이 원하는 걸 가장 놓치지 않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Continu decep 네 이쪽으로 가르치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